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의 열정입니다 URD ONLY ONE 유원대학교 성실하고 창조적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1994년 영동공과대학으로 시작된 유원대학교는 그동안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며 이 땅의 젊은 리더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유원대학교는 대한민국 중고권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 특성화 교육을 통한 높은 취업률에 결실을 맺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두렵지만 누군가가 시작해야 합니다 유원대학교는 당신에게 집중합니다 당신에게 집중하는 유원대학교는 지역 밀착형 영동캠퍼스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산지역의 IT산업과 연계한 사랑연계형 아산캠퍼스를 통해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합니다 IT리더를 양성할 아산캠퍼스는 서울에서 통학가능한 최적의 위치로 편리한 교통편을 자랑합니다 유원대학교의 사회서비스 학군에서는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신나게 학생 개인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 재능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향한 웰리스 학군은 이론과 실기, 모두가 뛰어난 인재를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보건교육 학군에서는 생명을 위한 아름다운 사명을 가진 인재들과 바른 교육관을 가진 참교사를 키워가며 ICT 학군에서는 사람을 위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따뜻한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한류문화 학군에서는 세계로 뻗어가는 창의적인 한류 컨텐츠 인재를 키워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 뷰티 재능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주로 실습을 통해서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분야를 즐기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즐기다 보면 잘하고 싶어집니다 잘하려면 해봐야 합니다 유원대학교는 실력에 집중합니다 저는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도로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찾고 그 장점을 통해서 다른 이의 꿈을 찾아주고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좋은 택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원대학교는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에 집중합니다 뚜렷한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상담과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고 따뜻한 글로벌 리더를 만드는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자매결연된 10개국 100여 곳의 대학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해외봉사를 통한 특별한 나눔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원대학교는 현장맞춤형 최신식 실습실을 비롯한 최적의 학생맞춤형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꿈들이 오랫동안 빛날 수 있도록 유원대학교는 복지에 집중합니다 수많은 꿈들은 유원을 만나 오늘을 즐기게 되고 즐거운 오드리 만나 더 기다려지는 내일이 됩니다 잘하는 비결? 바로 당신을 향한 우리의 열정입니다 유아 리온리원 유원대학교